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의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이며 칼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칼을 칼집에서 빼낸 뒤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 국가를 가리키며 그 칼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진 것처럼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7절까지이며 재앙 경고입니다 재앙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넓적다리와 손뼉을 치면서 재앙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칼을 날카롭게 하고 빛나게 한 뒤에 남유다를 살륙자의 손에 즉 바벨론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18절부터 27절까지이며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몰락입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몰락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즉 칼로 사용할 것이 바로 바벨론임을 알려주시고 침략을 어떻게 하게 될지 그 경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이며 암몬의 멸절입니다 암몬의 멸절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곧바로 암몬 족속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암몬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도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남유다의 멸망을 조롱하고 기뻐했기에 능욕하였기에 그 족속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믿고 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아직은 은혜의 해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리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그 땅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겠다라고 예고하십니다 악인은 벌을 받아도 당연하겠지만 왜 의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 자매가 죄악을 범하였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비록 의인이랄지라도 그 배를 같이 타고 있으니까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부터 북쪽까지 모두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벨론 국가를 뜻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칼집에서 칼을 빼내시진 않았지만 한 번 뽑게 되면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는 일은 없다 심판이 시작되게 되면 이것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케 선지자에게 탄식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피 울라고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있을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칼집에서 칼을 빼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회귀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에스케 선지자를 통해서 회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거져댔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칼집에서 칼을 완벽하게 뽑으셨을 때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진노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내시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제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바로 칼집에서 칼을 빼내는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때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 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 들어 있을 때까지가 은혜의 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칼이 빠지게 되면 즉 예수님이 제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의인들은 우편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은 좌편으로 분류되고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벌이 있게 됩니다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 제림하시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불쌍한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모범 답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제를 통해서 이처럼 무거운 무서운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심판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고 재수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빨리 회개해라 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 징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였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도 말을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고 알려주셨고 지난 말씀에는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노래 만들라고 했잖아요 애가 만들라고 노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방식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람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슬피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를 때리고 손뼉을 치면서 그들의 관심을 끊어낸 뒤에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어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죄야 혹은 중독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죄를 범해도 반복해도 그 일을 계속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나의 죄를 회개할 것에 대해서 다시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죄는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끊어내는 겁니다 술을 줄일 수 없고 담배를 줄일 수 없고 마약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욕도 줄일 수가 없고 음란도 줄일 수가 없고 거짓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에는 돌이킬려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나의 죄를 회개하므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끊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죄인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안문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남유다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 그 인근 지역에 있었던 혹은 동맹국에 해당되는 이 안문족속은 자신들도 죄인임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이 없는지 되돌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능욕했다 능욕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이 안문족속은 고소해했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보호로 신의 가호로 멸망받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안심하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안문에 대해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예고하십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제는 그 땅이 사라지고 기억하는 자가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혹은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쉽게 뒤에서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비록 용서받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영창에 방문했습니다 부대에서 잘못을 한 병사와 간부들이 감옥입니다 군대 안에 있는 감옥 영창에 있었는데 그것에 들어가서 형제들에게 간식도 나눠주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영창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영창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이나 영창 밖에 있는 나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들은 잘못이 적발되어서 저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적발이 되지 않았을 뿐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꼭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창 안에 있는 형제들이나 영창 밖에 있는 저나 차이가 없다 이 정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소원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이것은 곧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력을 품게 되면 가늠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영창 안에 있는 형제님이나 그들을 위문하러 가는 목사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했고 동일한 죄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형제님들도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죄악의 열매도 하나씩 끊어낼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타인의 죄와 징계를 바라보며 안먼족 속처럼 능욕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거나 고소해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징계 시간을 인내하고 있는 이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간 동안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다면 줄일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담아 11조와 감사한 금 1천번제와 선의 제물로 주합해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